이와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선 자비도량 천번만큼 뭐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굉장히 그 좀 얇아요. 그거는 이제 상 중 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자비수참이란 책이 있어요. 자비수참. 요 숫자가 물수 자예요.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아시죠? 당나라. 당나라 시대 때 지연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지연스님. 지연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지연스님께서 굉장히 자비심이 깊고 항상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마음을 베풀어서 그 선업을 많이 짓던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연스님의 자비심이 깊고 또 선업을 많이 짓는 스님이다 보니까 그 스님한테 간병소임을 맡겼대요. 간병 아시죠? 여러분 가장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간병해드리는 거. 근데 또 간병이 불교에서는 복 짓는 것 중에서 최고가 또 간병이래요. 복을 많이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병이다. 이제 간병소임을 맡겼는데 병된 스님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지극정상으로 간병을 해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시련이 닫힙니다. 어떤 노스님이 찾아왔는데 피부가 다 썩어가는 노스님이 찾아왔대요. 피부가 다 썩어. 얼마나 더럽잖아요. 어떡해. 나는 내 피부 상처난 것도 더러운데. 남의 상처 막 썩어가는 거. 근데 노스님이 피부도 피부도 더러운데 쓴깔이도 더러워. 성질을 얼마나 못됐는지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그거 뭐 하러 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뭐야? 확 때려볼 마음 이럴 텐데. 근데 이 지연스님은 너무나 자비심이 깊어서 지극정상으로 모셨대요. 아유 예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극정상으로 모시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 피부가 썩어가던 병에 걸린 노스님이 완전히 쾌차를 했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열심히 시봉을 하니까 이 노스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스님이 딱 불러요. 사실 내가 자네가 너무나 자비심이 깊고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길래 내가 자네를 시험하러 온 거다. 또 시험하러 왔다네. 시험하러 왔다 하면서 자네는 나이 40이 되면 나라의 황제가 초빙해서 이 나라의 국사가 될 거라고 나라의 스승이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그런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국사가 되면 뭐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스님이 국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백발백중이라고 이러면서 40의 국사가 될 텐데 그때 절대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때도 항상 겸손하게 살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한테 큰 화가 닫힐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국사가 된 뒤에 안 좋은 일에 닥치게 되거든 그때 잊지 말고 꼭 나를 찾아와라. 나는 저기 다롱산, 다롱산 깊숙이 들어가면 두 그루 소나무가 하늘에 찌릿한 두 그루 소나무가 있을 터인데 그 두 그루 소나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몇 날 며칠 만나자는 말도 안 해요. 나를 찾아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계시려나? 여하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지연쌤은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 40이 되니까 당나라 황제가 칙서를 보냅니다. 스님의 선행이 이 천하를 뒤덮고 그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으니 마땅히 군걸로 들어오셔서 나라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국사로 초빙을 해요. 지연쌤은 처음에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 자꾸 부르니까 갔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황제가 항상 자기 옆에다 자리를 만들고 어디 다닐 때에도 자기 옆자리, 황제하고 어깨를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제와 똑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마음이 확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사람이 진짜 쉽게 변해요. 그 지연쌤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만함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사는데 넓적다리가 자꾸 아프더래요. 지끈지끈 넓적다리가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 그러면 뭐 적탕이라도 해야 되나? 조격? 그래서 조격을 해도 목욕을 해도 넓적다리가 항상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느낌 이상해서 딱 봤더니 넓적다리에 이렇게 조금만 혹이 올라와 있더래요. 혹. 넓적다리에 웬 혹?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 혹이 점점점 커지더래요. 나중에 주먹만큼 커졌는데 혹이 주먹만큼 넓적다리가 커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혹에 사람하고 똑같은 눈하고 코하고 입이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걸을 때도 너무 아프니까 짤뚝거리면 나라의 국사인데 사람도 흉 볼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무렇듯 아는데 이렇게 걸으려니까 너무 땡기고 아프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쉬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넓적다리에 혹이 말을 하더래요. 왜? 말을 하더래요. 오달아 오달아. 그때 이제 지연스님이 국사가 돼서 오달이라는 범위를 받았거든요. 오달국사 오달국사. 오달아 오달아. 그래서 오달아 오달아 너만 먹니 나도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오달아 오달아 걸을 때 네가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걸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얼굴이 땡겨서 죽겠다. 그냥 쫄득쫄득하면서 걸으면 안 되겠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프니? 아파? 막 이러면서 깐죽거리고 혹이. 이거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혹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혹이 자꾸 이제 말까지 시킬 정도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하죠. 한 나라의 국사인데 나라의 스승에 넓적대로 혹이 생겼는데 혹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고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확 죽어버릴까? 명예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불현듯 수십 년 전에 자기 젊었을 때 만났던 노스님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마흔이 되면 국사가 될 터이고 그때도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네가 교만하게 살면 반드시 큰 화가 닥칠 것이다. 혹여 너한테 화가 닥치면 어디로 찾아와라? 다롱산. 그새 잊어먹었어. 그새 잊어먹었어요. 다롱산에 있는 큰 두 그루 소나무가 있는 곳에 찾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날로 야밤도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밤도주를 해서 급하게 다롱산을 갔는데 다롱산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다롱산에 가서 정말 어떻게 어떻게 가까스로 큰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아 저긴가 보다 하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노스님이 정자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야. 그리고 딱 기다리면서 그대가 오늘 올 줄 알았다. 참 뭐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 참 이야기도 잘 져요. 그렇죠? 물론 소설 불교에서 이제 전해져내라는 얘기인데 그대가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딱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니까 설명할 필요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계곡이 있더래요. 저 계곡의 물속에 들어가라. 다소 혹을 깨끗하게 닦아라. 물에 닦으면 그 혹이 싹 사라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계곡 어디야? 거기다. 그 계곡에다 목욕탕 질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혹이 갑자기 말을 시키더래요. 잠깐만 잠깐만 이러더래요. 잠깐만. 그러면서 오달스님 오달스님 이러는 거예요. 이제 스님 자를 붙여요. 내가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우리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나 좀 들어봐서 이러는 거예요. 오달스님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호기. 사람하고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주먹만 호기.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나라 시대 때. 한나라 시대 때. 나는 재상이었는데 그대가 나를 무고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족들도 다들 몰살당했어. 그 한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귀신이 되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고 너를 죽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세상에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바람에 내가 기회를 엿보지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생에 비로소 이번 생에 그대가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젊은 40의 나이에 이 나라의 스승이 국사가 돼서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고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니 당신을 지켜주던 착한 신들이 모두 다 떠나게 되었어.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내가 여기 호구로 자라가지고 그대를 괴롭혀서 피를 바싹 말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대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복을 지은 덕분에 저 노스님 때문에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이제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고 나도 이제 그만 떠날 터이니 부디 열심히 수행하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오델국사스님 오델스님 저 노스님이 누군지 아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지. 그래서 모르겠소 했더니 빈두로 존자이시다. 자 빈두로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이 출연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을 받은 부처님의 신통이 뛰어난 제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 전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도 지금도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세상에 불심이 깊고 선행을 많이 짓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전설적인 도인스님이세요. 저분은 빈두로 존자 빈두로 스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델스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온몸을 깨끗이 닦고 그 혹을 닦아내니까 그 혹이 점점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달스님께서 오달국사께서 아 이와 같이 전생의 업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궁궐로 들어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평생을 중생들을 위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셨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참회 기도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자비수참입니다. 그래서 자비수참의 숫자가 뭐라고 했죠? 물숫자. 오달국사가 물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혹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더러운 업장에 물로 확 닦아내려가듯이 깨끗해져라라는 의미로 만든 참회 기도법이 바로 무슨 책이다? 자비수참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책이 오늘날까지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지혜롭게 녹여내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비도랑참법 얘기 드렸죠? 그 충남 서산에 어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 비구니스님이 계셨대요. 이 비구니스님이 나이가 그 당시 좀 오래전 얘기인데 7순이셨대요. 나이 7순이 되신 비구니스님이 계셨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을 진단받으셨대요. 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위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면서요. 너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비구니스님께서 연세가 7순이셨는데 키가 160이 좀 넘으셨는데 35kg까지 빠지셨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다 죽게 생겼구나 싶을 때 같이 수행했던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스님, 스님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병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에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전생에 업이라도 닦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의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면서 자비도랑 참법을 하라고 권했대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스님이 다 듣더니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는 내가 지은 다 과거의 업이다. 내가 지금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번 생에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자 해가지고 그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입술을 막 떨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한참을 하니까 원래 이제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업장 소멸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점점 입맛이 좋아지더래요. 입맛이 좋아서 기도하니까 밥맛은 좋네 하면서 이렇게 드시고 밥맛이 좋아지니까 몸에 힘이 나더래요. 살이 붓더니 나중에 50kg이 넘어버렸대요. 35kg까지 떨어졌다가 50kg 넘어버리고 몸에 힘이 나고 얼굴이 뿌옇고 좋아지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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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요. 저게 다비한다고 장작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상해 이러더니 병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가시는지 대충 알아요. 우리도 준비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자가 스님 저 병원 한번 가서 검진이나 한번 좀 받아봐요. 몸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딱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 사라졌다고. 왜? 암이 사라졌다고. 마음을 다 비우고 기도하니까 업장 소멸이 된 거예요. 암이 사라지셨습니다. 야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스님이 찾아오는 스님이나 신도들한테 항상 당신이 지도를 열심히 해서 위암이 사라진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해라? 참의 기도를 해라 하고 이 이야기를 항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서 당신의 경헌담에 전해주면서 이 자비도랑 참법을 사람들한테 널리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의 가장 기본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절입니다. 절. 그래서 여러분 108배라는 말 들었죠? 그래서 불교에는 딱 108번 절하면서 참회할 수 있게끔 108참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08번 하는 108참회문. 3000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오체투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체투지는 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면 머리,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이 땅에 탁 닿기 때문에 몸의 다섯 군데가 땅바닥에 닿는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릅니다. 큰 절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오체투지라는 책이 우리 불교계의 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몇 번 봤는데 한경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작가분께서 쓰신 건데 그분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한경혜 씨라고. 그분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뇌성마비 진단받았대요. 뇌성마비 진단받았는데 나이 일곱 살이 되니까 온몸이 굳어가면서 온몸이 굳어서 생명이 위급한 순간까지 왔대요. 생명이 위급한 순간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라서 혹시나 하는 심정에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큰 스님으로 알려진 해인사 백련함의 성철스님을 다 찾아갑니다. 성철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니까 성철스님이 딱 그 일곱 살 짜리 소녀를 보면서 밥도 못 먹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뇌성마비 환자한테 살고 싶으면 하루에 천배씩 해라. 그럼 너 산다 이러더래요. 하루에 천배를 하라고. 108배 하기도 힘든 어린 소녀한테. 근데 소녀도 독해. 사람이 뭔가 독함이 있어요. 독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더니 매일매일 천배를 하더래요. 매일매일 천배를 해가지고 일곱 살 짜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하루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천배를 했대요. 천배를 했는데 천배만 한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점점 진짜 몸이 좋아졌대요. 정말 몸이 좋아지고 몸에 막 굳어가던 몸들이 이렇게 좀씩 풀리고 절에 대한 믿음이 딱 확 생기니까 20대 초반에 하루에 1만 배씩 100일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1만 배. 3천배가 아니라 1만 배. 18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밥 먹고 잠깐 눈 붙인 거 말고는 절만 해야 돼요. 하루에 1만 번씩 100일을 하면 몇만 배인가요? 100만 배죠. 이걸 3번을 했대요. 한 번이라도 3번을 했대요. 독해. 독해. 말을 놓고 독해. 병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 의사도 포기했던 뇌성마비가 낫고 절을 했던 강력한 집중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총망받는 화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오체투지라는 책을 쓰면서 이 모든 게 참의 기도 오체투지의 공덕이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저 그분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참에는 이와 같은 공덕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때 혹은 힘들고 괴롭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번 108배라도 하루에 108배 하루에 2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배 한 배 절하면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제 업장이 소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당장은 못 느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신다면 먼 미래에 반드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스스로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고맙습니다. chn excavate 한글자막 by 한효정